격고의 글쎄 AU sustainable 디스코드로 연락이 돼서 인터뷰를 진행해보았습니다. 영어실력이 부족하므로 이 점 감안해주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세계의 아이돌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요청한 가상가수 혹은 버투보가 쿠버한 노래를 리액션을 하는 생방송을 하는데 시청자 그리 Отize가 리버님의 프로미스를 요청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세돌과 홀로라이브, 혹은 니지산지와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직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데 더 집중하는 것 같고 케이팝 아이들도 일본 아이들과 차이가 있고 댄스 안무가 더 멋있고 일본 댄스가 더 귀엽게 보이는 것 같아요 또 음악 행라이브 스트리밍 같은 활동들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당신의 원픽은 누구인가요? 아직까진 그전 몇 개의 노래밖에 들어보진 못했지만 길판임이라고 하고 싶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경이롭거든요 하지만 저는 모두에게 감명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분호와 저는 그가 이 세계 아이들 소속사를 만든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틀렸다면 죄송합니다, www www 되게 유쾌하시네 티셔츠가 책까지 좀 바뀌셨네 책 읽고 책 읽고 책 읽고 음 오 오 붉은 노을 네 네 네 네 이즈기 아이돌 이 곡은 Red Sunset 이 곡은 Big Bang 이 곡이었습니다 David Hader 고맙습니다 이 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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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기 아이돌 이 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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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영어 그거를 해서 따로 챙겨주셨다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 아닌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곡은 이걸 받으신걸로 보시면서 노래 감상하겠다고 아 이 노래를 모르신다고 그래도 재미있을거에요 나를 도와주고 왕구동맨을 해주고 트위터랑 디스코드도 있다 일단 풀스크린 해가지고 감상을 시작하겠다 이 노래의 아름다운 노래는 그 노래는 이 노래는 이러면 확실히 바로 알겠지 랩도 너무 좋아요 couldn't be honest 진정인지 아저씨가 정확히요 If it was japanese, i'd be able to follow along 근데 이게, i don't know a word of korean its catchy, its very catchy 나의 사랑은 아직 남아있지 않나요? 다시 한 번, 어떤 가사들에게 말하자면 어떤 가사들에게 말하자나요? 네 저는 칠리의 스타일을 좋아해요 칠리의 스타일이 너무 귀여워요 이제 우리가 지금의 노래는 알아요 이 디자인은 정말 재미있어요 왜요 재밌떄요 The Red Sunset Everybody has pretty good voice 오 뷰성님 목소리 좋대요 Okay Okay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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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now where we are anymore Okay, I see the ah-ah-ah bounce Uh 좀 헤매셨대요 The song is very good, very cute 귀엽다고? All the voices are good I guess I cannot misunderstand I thought it was all of the Issegi Idol in this song, but It is uh, Jesuko Seigo And then some of the other members It's about like, not fixed manner It's front numberless 영상이 귀엽다고 노래가 귀엽다고 하셨는데 The main voices are very cute The main voices are very cute But Goseko is kind of cool Let's go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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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right, alright I don't think I did a very good job Keeping up with the lyrics So you guys can see them on screen I did my best I got lost a few times But uh, okay Okay, okay, very fun So yeah, I guess I guess And I can tell you the answer Nice So cute Very cute Nice Kinga Thanks Kinga 아 그리고 영상에는 못 넣었는데 방에 있는 사진들은 진짜 포스터들은 너무 비싸서 제 방벽에 붙어있는 대부분의 것은 평범한 A4 종이로 프린트한 사진들이에요 사진을 수집하고 벽에 붙이는 시간은 총 80시간 정도 걸렸더라도 납니다 아 그러면 약간 포스터라기보다는 진짜 그 A4 프린팅한 그런 퀄리티네 보니 맞아요 다 프린팅한 거네 포스턴 약간 좀 뭐랬지 뭔가 번쩍번쩍 하잖아 해상도가 좀 왕 정성이 80시간 쏜다